알아두면 쓸데있는 선거이야기 총선 1타강사 최덕재입니다. 지난 시간엔 이번 총선에 수건표 절차가 추가돼 결과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고 말씀드렸죠. 오늘은 이 수건표 얘기 자세히 해볼까요. 자 우선 이 표부터 보시죠. 126건. 4년 전 21대 총선 때 제기된 선거 관련 소송들입니다. 개표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등의 선거 부정을 주장한 소송들인데요. 기각, 각하, 소취하 등으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선거 조작 논란은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. 그래서 이번엔 좀 달라집니다. 투표함을 열어 분류기를 거친 뒤 수건표가 추가됩니다. 손 숫자 써서 말 그대로 개표 사무원이 일일이 표를 검사하는 겁니다. 그 다음 기존처럼 심사계수기라는 기계에 넣어 집계합니다. 우리뿐 아니라 러시아의 해킹 우려가 나온 프랑스부터 스위스, 스웨덴 등 선거 역사가 깊은 선진국들도 수개표로 전환했습니다. 독일, 대만, 캐나다 등도 동참했고요. 달라지는 게 또 있습니다. 사전투표 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에서 바코드로 바꿉니다. 공직선거법은 바코드처럼 막대 모양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QR코드를 썼습니다. QR코드가 담을 수 있는 정보가 더 많기는 한데 유권자 정보가 담긴다는 논란도 있었죠. 이 밖에도 사전투표함이나 우편투표함 보관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도선관위 청사 모니터로 24시간 공개합니다. 자, 이제 정리해볼까요? 셰프의 요리를 특별하게 하는 킥, 오늘 1타의 킥 들어갑니다. 오늘 한 얘기를 표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. 기존 개표 절차에 수검표가 추가된 거죠. 이렇게 전자개표에서 수개표로 돌아가는 나라들도 늘고 있습니다. 기술이 발전에 편리해질수록 진실이 위협받을 수 있는 일종의 역설이죠. 다만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로 누적 등으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겠습니다. 만약 인적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. 알아두면 쓸데 있는 선거 이야기, 총선 1타 강사였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writing